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휴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업으로 지금 강간 및 제조, 강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최대 수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조선, 에너지 관련 사업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들 중에서는 배관용이 존재하고 소목과 건축, 구조물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유정 굴착이나 유정용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이 존재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철광 부분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경쟁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라이벌 기업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그 기업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저 부가가치 산업 제품보다는 오히려 고 부가가치 제품들을 주력으로 밀고 나가면서 실적 계산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게 2021년도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이러한 실적 흐름들을 올해 1분기까지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였는데 이 기업이 이제 국내 최초로 수소 이송용 강관을 이제 개발을 하면서 올해부터 수소 시범 사업 도시에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산과 울산에 납품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수소 관련한 테마주로서도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 중에서도 이제 철강 쪽이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자동차나 이제 철강의 생산량을 감소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철강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이 기업의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의 봉쇄 정책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철강석 가격이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130달러 대로 낮아졌었는데 최근에 그리고 어제였죠. 14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 또한 글로벌 철강석 관련해서 이제 가격 변동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적을 보았을 때에도 2021년도 영업이익이 630억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266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1천억 원 이상 나올 경우에는 프리미엄 워치를 더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 이후 프리미엄 워치가 더해진다고 하면 탄력성을 확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오너들 또한 주가의 탄력성을 올리기 위해서 액변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24일에 이제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4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거래 정지가 되는 24일 이전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가격대 자체가 어찌 보면 많이 올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요. 이 기업의 실적을 보았을 때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온 부분들이 오히려 현재 가격대보다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 흐름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철광석 관련해서 이제 가격 변동에 따라서 움직임을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제 철광 관련해서 이제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존재하고 지금처럼 불안정한 장소에 올해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선물홈샷 동시만기를 존재하고요. 내일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한 방어 성격의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이제 우선은 목표 주가를 설명드리자면 2만 7천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부근 좀 길게 잡겠습니다. 2만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는 큐스틸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